감독님 그거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홍범도 장군이 1943년 10월 25일에 사망을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망을 하죠. 이분이 1868년생이니까 75세 만 75세에 하는데 저거는 레닝기치라고 하는 당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참관한 제소 고려인 신문입니다. 고려인. 소련에서는요. 우리 까레이스키라고 해서 우리나라 동포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본인들 스스로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려인 신문. 소련 신문이죠. 소련에 있었던 여러 신문 중에 하나죠. 거기에 난 부고기사입니다. 부고기사.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범도 동물을 곡하노라. 이게 레닝기치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레닝기치. 기치를 든다. 깃발을 든다. 그 기치입니다. 1943년 10월 27일자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범도 동물은 여러 달 동안 숙환으로 집에서 신음하시다가 고만 75세를 일기로 하시고 1943년 10월 25일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그는 1868년 조선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출생하시어 부모를 어려서 여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머슴사리로 생을 유지했었다. 그 다음에 쓰라린 생의 학교를 맞춘 그는 일찍부터 착취의 멍해를 제신하여 분투하셨으며 조선발치산운동의 거두가 되어 력필고투하였다. 옛날에 고우체가 많이 나옵니다. 조선발치산운동의 거두가 돼서 열심히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홍범도 동물은 레닝, 스탈린당이 충직한 당원으로서 연차가 이미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에 열성있게 참가하셨으며 당의, 당이라는 건 소련공산당이죠. 당의 사명을 꾸준히 실행하기에 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조국에와 볼셰비키당에 퍽 충직하신 홍범도 동물은 자기의 생의 격려를 진실이 맞추고 길이 돌아가셨다. 홍범도 동무에 대한 기억은 그를 아는 친후들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홍범도의 동료 고려인 소련공산당원들, 강 알렉세이, 김블라디지 미르, 서재욱, 남해령, 김학권, 김기순, 일동 6명 명의로 이거를 냅니다.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인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우연님이나 저나 다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휩쓸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스 레닌 관련된 책, 해겔부터 해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시즘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다음에 제가 철학과 교수님 수업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계를 이해하려면 독일어를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독일어 언어를 모르면 해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해계를 이해할 수 없으면 막스레닌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독일어 괴테인스티투트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했었는데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제대로 그렇게 교육을 정식으로 받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맞기는 맞는데 그 의미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일제의 한거하고 독립하는 수단으로서 공산주의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때 제국주의였죠.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독립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반체제인사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런데 조선인들, 지식인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홍범도 장군이 결국은 소련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계속 소련에 있다가 카자흑스탄, 그때는 소련이었으니까 그 동네, 그 공산주의 국가에 살면서 공산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우연한 기회로 어떨 때는 미국 가면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거고 또 소련 같은 데 가면 공산주의에 빠져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논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 홍범도 장군이 어쨌든 항일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공산주의자는 제가 봤을 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 끊어서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이 홍범도 장군은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소련에 간 게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간 거다.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부고문에서도 나오듯이 홍범도 동문은 레닌, 스탈린당이 충직한 당원이었다. 그리고 연차가 이미 높았음에도 열심히 모든 사업에 앞장섰다. 저분이요. 이게 죽기 전 2년 전에 1941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독소전쟁이 발발합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간의 전쟁이 발발하는데 그럼 죽기 75세에 죽었으니까 2년 전에 1941년이에요.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자기가 전장터에 붉은 군대의 일원으로 전장터에 나가겠다. 이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어떠게 하다가 굴러, 소련 땅에 굴러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어떤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이제 1921년 자유시 참변 때부터 분명하게 볼셰비키 쪽에 줄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착오가 없어야 될 것 같고 감독님, 여기 보면요. 엊그저께 민주당의 사성 육사 출신의 김병주 의원,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육사에 항의 방문을 갔고요. 온갖 쇼를 다 했어요. 학생들 수업 중인데 가서 고함고함 질러고요. 사실상 수업 방해하고 이런 걸 했는데 자, 거기 저 사진입니다. 저러고 갔는데 저 보세요. 지금 저게 동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우원식 의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안고 막 껴안잖아요. 껴안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홍범도를 빨갱이고 빨치산이라고 하는 이 무식한 윤석열 정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홍범도를 빨치산으로 보는 이 무식한 윤석열 정권. 그런데 이 지금 부고기사, 레닌 기치에 나온 부고기사를 보면 홍범도에 대한 평가가 조선 빨치산 운동의 거두예요. 누가 무식한 거예요? 누가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문재인 대정권 때 이 홍범도하고 김원봉을 이용해서 국군의 뿌리를 완전히 국군의 정체성을 이제 반공해서 반일 쪽으로 바꾸려고 했던 일종의 그런 사상공작이었다. 군의 정체성 변경. 뭐 이걸로 해서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은요. 솔직히 좀 억울할 거라고 봐요. 왜 자기가 문재인의 그런 공작의 하나의 소재가 됐을지 홍범도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랑스런 소련 공산당원이고 그리고 유언 중에 남긴 게 자기는 우리 조국이 해방되면 고향 땅 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고 싶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겠습니까? 북한이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북한이었을 거고 지금 같으면 대한민국일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국방부에서 이제 주한민국 기지 이전 사업단 법무실장을 4년 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관님들 여러 분 모셨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관진 장관이었어요. 장관실에 보고하러 가면 김관진 장관 책상 바로 뒤에 사진이 3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김정일이고 그중에 또 하나가 총사령관 있고 3명이 있었는데 오진호 아니에요? 오국열 오진호가 북한군의 수뇌부였죠. 제가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명 사진이 딱 붙어 있었는데 왜 저렇게 장관님이 사진을 뒤에다 붙여놨느냐 이제 저 사람이 내 적이라는 거죠. 내 주적. 내 카운터파트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기보다 어쨌든 적이니까 적군의 그 수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장관실 갈 때마다 그걸 보고 속으로는 아 재밌다 좀 뭐 그런 생각을 했다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당연히 북한이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장사 정포도 준비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라고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항일투쟁한 것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고 폄훼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였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져야 할 엘리트 장교들을 양성하는 곳인 육사의 그 흉상이 있는 것은 전 마땅하지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은 항일투쟁한 그러한 독립군의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이나 그렇게 독립을 기념하는 곳에 그 흉상이 놓여져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주적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정전상태이지 종전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이고 이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육사에 저런 흉상을 세웠던 것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는 굉장히 불순한 그런 의도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육사에서 적어도 홍범도 장군의 그게 본인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무덤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쯤에서 이 정도 논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누워서 침뱉는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그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해외 각질을 갖다 떠돌고 그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원식 의원이 이렇게 막 흉상 껴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존경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홍범도 흉상은 이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게 확정됐고요. 나머지 네 분의 흉상은 육사 내에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다른 곳에 정말 제대로 된 그 뭐라고 할까요 선영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그런 건데 이게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이 다섯 분의 흉상이 2018년 3.1절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국방부에 특별 제시를 내립니다. 앞으로 육사를 비롯해서 군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군의 뿌리가 홍범도, 김원봉이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6.25 전쟁사, 북한 이해, 군사전략, 이런 필수 세 과목들이 빠져버리고요. 항일무장투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진 자리에. 그런데 사실 문재인 입장에서는요. 홍범도 또는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2018년 3.1절에 동상세 올 때는요. 나머지 네 분 있잖아요.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용 선생 이 네 분은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확히 파악했던 게 문재인의 속심은 홍범도 것만 딱 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홍범도하고 김원봉 두 사람만 딱 세우고 싶었는데 그런데 홍범도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훈장이 주어졌으니까 흉상세론인데 사회적 저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김원봉은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봉은 2018년 당에서는 감히 못 넣고 홍범도 것만 딱 단독으로 세우고 싶은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네 분은 옆에 어떻게 보면 들러리로 들어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제 해석이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정교선생님께 한번 가정적인 질문을 해볼 텐데 이 김좌진 장군이라든가 철기 이범석 장군 이범석 장군은 이승망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군도 하죠. 김좌진 장군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 자유시 참병 거기 가려다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경우에는 나중에 공산주의자에 따라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지청전 장군 이게 기본적으로 분단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누구예요? 김두한 국회의원 했잖아요. 반공추사였어요. 반공추사. 그런데 이런 분들이 평생 소련 공산당으로 살고 소련인으로서 사망을 한 홍범도가 똑같이 여기 돼 있다? 이분들이 만약에 지하에서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요. 이분들 열불 터져가지고 막 저기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어쨌든 불행한 역사죠. 왜냐하면 북한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진짜 6.25라고 하는 동족상전에 비극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일시적으로 유행했다가 그 대통령이 이념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휴전이 된 게 1953년이에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은 역사를 갖고 있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세계에서 최빈국 사람이 어떻게 굶어죽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그건 조선시대에도 정말로 부문일이었는데 지금 북한이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과학이나 뭐나 정치적으로도 지금 최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한하고 북한이 갈려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사상, 이념. 체제의 이념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개인의 자발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회에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그렇게 발전을 갔다 했는데 공산주의, 전체주의, 제가 봤을 때는 공산주의도 아니죠. 이건 봉건주의인 거죠. 봉건전체주의, 왕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북한 쪽에 훨씬 더 많은 공업시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빈국으로 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이렇게 경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천에 가서 이념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좀 무식한 사람들이요. 실용을 얘기해야지. 왜 지금 이념을 얘기하냐. 그러면 그 표가 붙겠느냐. 총선압도. 이거 정말 저는 무식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은 왜 세계적인 성공 국가가 됐고 저 공산전체주의, 거기다가 자기들 자체가 봉건왕조인데 그걸 택한 북한은 가장 비참한 세계적인 실패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국가는 왜 실패했는가. 이 엄청난 책이 있어요. 미국의 석각들이 쓴 책인데 그게 바로 체제, 이념, 사상 그 차이의 선택이 이 천지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 확립이 된 다음에 그렇죠. 이념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경제가 있고 민생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이념과 사상, 국가의 올바른 체제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국태민환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말이죠. 이념이라도 이래도 그냥 나한테 실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래서 이게 되겠냐 싶어요. 그래서 냉전에서 결국은 미국이 소련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가장 누가 보기에도 극단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이념 전쟁의 대결에서 승패가 갈린 게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한반도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일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홍범도라는 분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게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결국 이게 지금 현재 다 이어지는 이런 얘기다 말씀드리고요.